제가 가겠습니다. 김혜진 님의 어르신 죄송해요 라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.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.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이런 입바람 소리, 큰 숨소리, 아무튼 그런 소리가 이어폰의 노래 소리를 이겨내고 귓가에 들려왔어요. 변태 아니야? 내가 지금 치안을 만난 거 어떡하지? 그 변태는 또 괴이한 소리를 냈어요. 아 어떡해, 어떡해.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내어 한 발짝 움직여 뒤를 돌아봤어요.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는 건 어떤 할아버지였어요. 제 머리카락이 바람이 날려서 자꾸 할아버지 입에 들어가서 그걸 내뱉으셨어요. 그날 버스 에어컨이 고장 났는지 창문을 열고 날렸거든요. 뒤에 서 계신 할아버지 입으로 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들어갔었나 봐요. 버스에 사람이 꽉 차서 움직지도 못하고 계속 뱉어내고 계셨더라고요. 할아버지 죄송했어요.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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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